수행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깨달음들이 좀 있어야 돼요 그냥 맨날 수행만 해봐요 뭐 소용없어요 여러분들이 깨달음이 와야지 깨달음 이게 수행 하신 분들은 나한테 문자를 보내줘요 여러분들도 보낸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좀 도움이 될 만한 거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 깨달음의 과정 이렇게 제목을 해갖고 왔네요 봅시다 에고를 버려 공성에 이르고 에고 이걸 버려서 이제 에고를 넘어서 공성에 이른다 그렇죠 이게 우리 수행의 목표 중요한 거죠 이거 여러분들 실천하고 있나요 에고를 버리고 에고는 뭐야 나 중심이죠 나 중심 나 중심에서 다른 사람 중심 소중함 이게 공성이죠 사실은 그렇죠 에고 나의 탐진치 이걸 버리고 참나를 찾겠다 이런 마음이죠 이게 우리 수행에서 중요한 거죠 에고를 버리고 버려 공성에 이르고 공성에 이르러야 왜 공성에 가야 되는가 공성에 이르러야 원전한 합의를 이룰 수 있다 원전한 에고로는 절대 합의를 안 되지 그렇죠 나의 욕심으로만 하려고 하니까 그렇잖아 여러분들 욕심으로 합의를 하려고 해봤어야 되는가 그때 뿐이지 그렇죠 에고로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하려고 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공성으로 하면 합의되는 거지만 말로만 나는 수행자 입니다 아무리 해봐야 수행이 없어 에고가 들어가 있으면 그렇잖아 보시도 무수상 보시가 안되면 아무리 해봐야 수행이 없다고 그랬죠 네가 들어가기 때문에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이 억자만 쌓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 무주상으로 해야 된다겠죠 그게 원전한 합의를 안 되기 때문에 원전한 합의를 속에 우주 에너지와 합의를 하면 이게 우주 하나가 되는 거죠 우주와 합의 내가 없어지면 우주 에너지가 그냥 채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내가 에너지가 상승되죠 왜 우리가 공성회를 해야 되는가 이유를 정확히 알고 있는 분이잖아 이걸 모르고 에고가 더 소중한 줄 알고 노력이 소중한 줄 알고 하잖아 그래서 말하겠잖아 우주에고를 내려놓으면 저절로 에너지가 상승된다고 그랬잖아 나의 에너지가 상승된다 이렇게 되면 나의 에너지가 결국 그 상승된 내가 공성 가운데 중생과 합의를 할 수 있고 이래 중생과도 합의되는 거지 에너지가 상승되면 공성 가운데 중생과 합의될 수 있다 이것도 중요한 말이죠 그럴 때 중생과 동기 가뭄을 할 수 있다 중생과 합의되었을 때 중생과 동기 가뭄 그걸 느낄 수 있다고 그랬잖아 중생의 생각과 에너지가 그대로 내에게 온다고 그랬잖아 그렇죠 중생과 합의되었을 때 공성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므로서 나를 치유하면 나를 치유하면 어떻게 된다 하겠어 나를 치유하면 합의된 상태에서 나를 치유하면 나를 치유하면 중생이 치유된다고 그랬잖아 중생 치유 이걸 깨달아야 돼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도 병마에 있고 감정도 잘 못 다스리고 체포도 병들이 있으면서 누구를 구제하겠다고 나서고 있어 너 자신을 알라고 그랬잖아 그라데스가 그 말이에요 망상을 빨리 버리세요 그래서 나를 치유하면 어떤 걸 치유하라겠어요 나 나를 뭘 치유해야 돼 나를 치유한다는 것은 두 가지로 나눠줬잖아 나의 생각을 빛으로 보내고 치유하고 또 그렇지 세포 세포를 살리라겠잖아 귀를 탁 통하게 해주고 병리 세포를 나의 생각을 다 없애고 세포를 완전히 살리고 여러분도 해야 될 것은 이것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이승에 온 목적도 이것이고 가야 될 길도 이것이에요 아직도 안 옵니까? 이게 불법의 정수라고 그랬죠 불법의 금강경의 핵심이고 밀교의 핵심 세포 살리는 거 자맥, 우맥, 중맥과 명점을 열어가지고 빛을 보는 거 법신, 보호신, 화신을 만드는 거 몸을 통해서 구혈한다고 그랬잖아 얼마나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 신경 안 쓰잖아 몸을 만지면 통증으로 염증 덩어리가 돼 있고 엄청 노화되어 있고 귀가 통하지 않는 비명과 고통을 받는 세포들이 얼마나 많아 이러면 불구하고 지금 손 보지 않잖아 여러분들이 원리도 모르고 있고 어떻게 하면 이걸 살릴 것인가 원리도 모르고 있고 모르고 배워야지 또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것을 여러분들이 알려줬어요 어떻게 하면 이걸 살린다 해탈기공도 알려줬고 다 그걸 살리는 거에요 파동개념법도 알려줬고 지인도 알려줬고 이거 하려고 하는 거에요 또 생각버리는 것도 마음이 돼서 많은 강의를 해 놨어요 어떻게 구체적인 방법까지 이런데도 아직까지 이해를 못하면 안 되는 거에요 여러분들 나를 치유함으로써 상대가 치유되는 온전한 치유가 일어남으로써 중생을 구제하는 것이 진정한 치유다 여러분들 생각은 틀리잖아요 여러분들은 병들에 있고 생각도 다 서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 구제하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많은데 그건 가짜에요 그건 불법을 정확히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치유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치유입니다 이 깨달아보는 과정이 상급오리 하와 중생이다 백자지는 4만 3600회 오채투지 3,400회 보고 드립니다 백자지는 4만번 정도 하셨고 오채투지 3천번 정도 하신 분이 올린 글이란 말이죠 이건 내가 그대로 이해하고 있잖아 여러분들이 이걸 깨닫지 못했다면 아직도 여러분들이 의식으로 필요한 것만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생각으로 마음을 비우지 않고 하시기 때문에 안 되는 거에요 봅시다 또 있네 공성으로 내가 상대와 합의를 할 수 있고 공성이 안 되면 합의를 안 돼 합의를 되면 둘이 아니와 하나다 너와 나는 하나다 우리는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공성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에요 공성 상태에 되어 있을 때 하나가 되는 거지 공성적 깨닫지 못한 분들이 이 말을 더 쓰고 있더만 요즘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다 얼마나 어리석은 거에요 한민족이다 여러분 선동하는 거에요 그거는 절대 깨닫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한단 말이지 공성 가운데 부처와 접속하여 합의를 하면 내가 부처에요 내가 부처가 되는 거에요 공성 상태에는 그리스도와 합의를 하면 내가 그리스도가 된다 이만 멋지지 않나요 나는 없어지고 근원으로 돌아가는 과정이 깨달읍니다 그 과정에서 너와 나를 치유하는 과정이 보리요 사랑이요 깨달음 과정이다 공성과 보리심이 없으면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것이 깨달음이기에 밀기에서 이 둘을 강조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아침생 시간에 많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이거에요 일주일 전에 나한테 5차 투지를 하면서 수행하시는 분이 나한테 보내줬어요 수행하면서 깨달음이 와야 되는 거에요 이 분은 깨달음은 왔지만 이런 과정이 견성 과정이고 이걸 어떻게 구현하는가 실천하는가 그건 또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 이걸 알았으면 그걸 잊지 않고 열심히 정전해 가지고 그 상태를 만들어야지 내가 그게 성물 과정이지 그렇죠? 이 정도만 이렇게 각성이 온 것도 상당한 레벨이 높은 거에요 사실은 내가 이렇게 무느리 강조한 걸 다 몇 마디로 정리되어 있잖아 참고해 가지고 여러분들도 한번 공부를 해 보세요